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사연 자체만 놓고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댓글들은 서로 쓰레기다 아니다 이렇게 싸우고 난리인 그런 중이에요 일단 봅시다 제목 저 때문에 남친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도 다 내려놓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저한테 쓰레기래요 정말 그런가요? 원지 저 때문에 죽은 남자를 잊으면 쓰레기입니까?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고 엄청난 고민이 있는데 글이 또 너무 길면 읽기 싫어지니까 최대한 짧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과거 어린 시절 10대 후반때부터 사귀기 시작해가지고 약 5년정도 만났던 남친이 있습니다 있었죠 마지막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여행을 가기로 했고 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하던 아이를 피하려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때 제가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고로 인해 저는 골절 및 뇌진탕을 얻었고 남친은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완전한 마비요 물론 이게 보통 사람이라 해도 엄청난 패닉과 충격이 왔겠지만 남친은 특히 더 그랬던 게 운동을 하던 사람이라 그냥 말 그대로 절망을 해버렸어요 엄청난 우울증을 알았고 결국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후 이 모든 게 다 제 탓이라는 남친 부모님의 그 엄청난 원망들 전부 다 받아냈고 하루하루 그냥 죄인처럼 살았어요 기일마다 꼬박꼬박 다 챙겼고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기일만큼은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러니까 비록 연애 결혼은 제 스스로도 말도 안 된다 여겨서 아예 안 했고요 꿈도 안 꿨어요 대신 저희 부모님의 주선으로 선을 받고 그렇게 적당한 짝을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고교 동창들 친한 애들 몇 명 모아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청첩장을 돌리는데 이때 한 친구가 장난인지 뭔지 그 외에 되게 사람 기분 나쁘게 비아냥거리는 말투 있잖아요 딱 그런 말투로 야 꽁꽁이가 너 이러는 거 보면 하늘에서 울겠다야 딱 이러는데 순간 분위기 엄청 싸해지고 그냥 그대로 만남을 파했어요 도무지 어떻게 이어갈 분위기가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이게 뭔가 이해가 안되서 제가 얘한테 톡으로 야 너 아까 그거 무슨 뜻이야? 이렇게 물었더니 헉! 몰라서 뭐냐? 말 그대로야! 그럼 꽁꽁이가 울지 웃겠냐? 이러는데 아 물론 얘가 원래 그 사람이랑 당시 되게 친했던 친구는 맞아요 아마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 아무 거침이 없더라고요 야 꽁꽁이는 너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네가 감히 결혼이라는 걸 해? 나 진짜 어이가 없다? 나 같으면 평생 결혼 못해 묻고 간다고 쓰레기가 아니라면 말이지 이게 가당키나 하냐? 딱 이러더라고요 하... 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결혼하는 이게 정말 그렇게 쓰레기예요? 그래요 결혼하고 인생을 쭉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다 잊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뭐 지금 그 사람이 죽자마자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열렬하게 연애를 했던 건 더더욱 아닙니다 연애 안 했어요 그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순리에 맞게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도 그런데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그런 건가요?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여기서는 그 어떤 말을 해도 다 핑계가 될 것 같고 또 제가 하는 말 자체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여러분도 제가 쓰레기로 보이세요? 댓글 1번 아 뒤에 후기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후기가 아니야 이건 나중에 이야기예요 그래도 산사람은 살아야죠 아 그리고 돌아가신 분 그쪽 지인들한테는 청첩장 돌리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보세요 산사람은 살아야지 라는 그 말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? 장난합니까? 아니 내가 그래 뭐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어 하겠는데 딱 하나 고인의 지인들한테까지 청첩장을 돌리는 건 도대체 뭐냐? 그래 어쨌든 산사람은 살아야 하고 그거 맞는 말이야 또 쓴이도 쓴이 인생 사는 게 맞다고 역시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말이지 이거를 왜 고인이 그 진쪽까지 티를 내는 거냐는 거예요 내 말은 나 이해가 안 되네 지금 보니까 쓰레기라는 단어에 딱 꽂혀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발끈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불의의 사고였다고 해도 그래 그 일로 결국 그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거잖아요 게다가 이게 본인 과실로 그리된 건데 그깟 자존심에 스크러치 나는 게 그렇게 됐습니까? 나로 인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건데 말이지 시간이 뭐 벌써 10년 지났다고 또 내가 속죄를 많이 했다고 이제 눈물도 안 날 정도로 덤덤해졌다고 해서 싸그리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늘 불행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거요 죽을 때까지 죄책감을 가질 만한 그런 엄청난 엇보라고요 내가 쓴 이었다면 그 친구 말대로 결혼할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할 거야 죽을 때까지 말이지 왜 그 욕심으로 또 다른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? 아니 이건 무단횡단한 그 아이 과실인데 왜 쓴이 과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? 야 지가 겪은 일 아니라고 말 진짜 쉽게 한다 뭐? 결혼을 평생 안 해 아니 그럼 뭐 쓴이도 같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된다 뭐 그런 거야 뭐야 정신적으로 지금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 같구만 네가 뭔데? 무슨 자격으로 사람 가슴이 빗수로 쳤고자? 어? 내가 보니까 그 친구가 그나마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구만 솔직히 뭐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다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는 게 바로 지성이다 사별한 부부도 10년이면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을 해 왜?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10년이다 10년 이건 그 아이의 잘못입니다 가해자가 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봐요 님이 쓰레기가 되려면 말이죠 그때 당시 뭐 음주를 했다든지 아니면 운전 중에 뭐 과속을 했다든지 딴짓을 했다든지 등등등 그런 과실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사고라고 봅니다 아이 피하다 그리 된 거라면서 아니 하다못해 그때 우회전 차량만 없어서도 사고 안 났겠지 아 우회전하는 차량 박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다 알고도 단순히 님이 운전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말을 하는 친구는 절대로 친구가 아니죠 아마 지금까지 뒤에서 욕 오지게 했을 거예요 사고 내가지고 지 남친 잡아 먹은 년이라고 그리고 그런 쓴이가 이제 다 있고 난 이제 행복해지겠다 이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야 쓴이 말고 남친이 운전해서도 낯설 사고라고요 원망하려면 그 아이를 원망하고 그 부모를 원망해야죠 지금 쓴이 글 쓴 태도를 보니까 그 친구 말이 맞네 세상에 뭐 일말의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는 글이라니 무섭구만 솔직히 이거 쓴이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 남친 지인들이랑 그런 과거를 다 아는 친구는 그냥 피하는 게 낫겠죠 말이야 말은 말이지 그들한테까지 축하를 받으려는 건 쓴이 욕심 같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맞아요 쓴이 잘못은 아니라고 보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은 사람이 지인들한테까지 축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당당한 건 아니잖아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래 비극이지 비극 죽을 때까지 절대 잊을 수 없는 비극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거지 아니 무슨 쓴이가 80대 노인네도 아니고 아직 앞날이 구만리인데 그럼 뭐 평생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다만 남친의 부모님은 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해가 된다 이거요 근데 그 친구라는 년은 말이지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지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청첩장 돌리는 자리에서 그게 지금 할 소리냐 이거요 지가 뭔데 감히 주전없는 소리를 씨부러 샀는 거요 혹시 쓴이 전 남친 걔가 좋아했었나 9번 뭐야 이건 너는 생각이라는 게 없는 거야 어쨌든 네가 운전을 했고 그 일로 결국 사람이 죽었잖아 뭐 10년 동안 기일 챙겼으면 뭐 그게 뭐 만약 내가 그 남자 부모였다면 일단 너부터 찾아 죽이고 아들 따라 저승 갔을 거야 아니 그리고 이 덜떨어진 거사 할 거면 그냥 조용히 해야지 죽은 사람들 그 겹치인들한테 청첩장을 왜 돌리는 거야 그렇게까지 축하를 받고 싶었냐 할 거면 그냥 조용히 혼자 결혼식하고 올리고 살았어야지 여기저기 다 알리고 축하를 받고 싶었던 거냐 이거냐고 눈치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한 소리 들으니까 그게 그렇게 억울해 10년 동안 기일도 챙겼는데 어쩌라고 너무해 에라이 10번 쓴이에게 쓰레기라는 말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못합니다 오직 한 존재 자식을 잃은 그 남자 부모님들만이 할 수 있는 소리죠 뭐 그게 맞든 안 맞든 간에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거지 근데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친구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손절하세요 후기는 잠시 후 2부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원래 지금 보면 사연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원래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왜 나누냐면 지금 댓글 분위기 어떻습니까 거의 반반이죠 쓴이 탓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건 이 잘못 아니니까 잊고 살아라 이런 사람들이 반반입니다 그런데 후기에서 여론이 반전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돌아서 버렸어요 쓴이를 맹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잠시 후 2부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글작업 대충 마무리 했거든요 감사합니다